내는지 뭔지 걔 보지완이한테 다 듣고 일부러 우리한테 자꾸 난 거 아니니? 우민이 형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세상 안 바뀐다고.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내지 말라는 소리야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저 이혼 안 한다고요. 하지 마. 안 해도 돼. 과거 형이네요. 지금은 안 계신다는 뜻인가요?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. 와이프한테 잘해야겠어요. 가족 일은 슬픈,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.